네 공부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김기욱 피디님부터 안시은씨까지 모두 간단한 인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앞두고 복구신화 중에 시합 내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메인에도 괜찮아 투의 연출 지금 공간연출이었는데 오재홍 감독은 단상에 위치상 오늘은 저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연출을 받고 있는 김기윤입니다. 네 민서씨 네 안녕하세요 용주역할을 맡은 민서라고 하자 감사합니다. 네 이신영씨 네 안녕하세요 석유준 역할을 맡은 이신영입니다. 네 유인씨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덕분에 있는 유민아 역할을 맡은 유인입니다. 네 정윤씨 네 안녕하세요 제일 최소한 역할을 맡은 정윤입니다. 네 안시은씨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의 역할을 맡은 안시은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 되게 중요한 사회적인 주제에 다니는 제이보 회사에 네 그런 아주 큰 어 하늘에서 이런 컨텐츠가 그 드라마가 엄청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 분명히 요즘 사회적인 안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1 좀 예민 시즌1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맹약한 거 아니냐 좀 너무 자극적인 부분으로써 너무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 있었지만 대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어 답을 바로 구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주요한 중요한 사회적 안젠다에 대한 의미있는 답을 구하기까지 그 과정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의미가 있는 시리즈별로 계속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즌1에 의해서 시즌2까지 교육 및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즌3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어 아무래도 제가 맡은 회사는 이제 저는 제가 맡은 역할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굉장히 당돌하고 당당하고 이 사회에 대해서 할 말을 아주 당당하게 내게 했던 친구예요.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또 해보고 싶은 욕심부로 강해서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욕심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예민한 주제를 다룬 드라마가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선뜻 드라마로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되고 싶었습니다. 네. 간식이. 저는 일단 시즌1 작품을 간식으로 보다가 우연치 않게 댓글을 보게 됐어요. 그 댓글에 회사원 보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글을 봤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회사를 통해서 오디션 주의가 들어오고 기회가 좋은 기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길라라는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저의 많은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느껴져서 배우로서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즌1을 되게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그때 소재가 예민한 소재일 수 있겠지만 그걸 되게 현장 있게 봐가지고 좋은 기회로 시즌2에 참여하게 돼서 되게 영광을 생각합니다. 저도 시즌1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오디션 기회가 우연하게 와가지고 빈다혁인 줄 알고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홈마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오디션을 가서 보게 돼서 전에 드라마를 했던 캐릭터보다 전혀 다른 작품이었고 다른 캐릭터에서 욕심이 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홈마일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굉장히 레터한 캐릭터인데 반전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침대들처럼 후배들이 챙기는 그런 훈훈한 역할입니다. 아 맞아요. 근데 보영이라는 친구는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남고 아 자기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아이콘인데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되게 속으로 상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라서 이런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빛나라 딸 캐릭터는요. 일단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을 가진 긍정적인 아이인데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고요. 빛나라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준이라는 캐릭터는 주변을 잘 믿을 줄 알고 세심한 다정답한 성격을 주는 따뜻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영과 안성적인 면에 확실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빛나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며 빛나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히어로지만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빛나라 선배 역할입니다. 네 제가 맡은 윤주라는 역할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당당하고 당돌한 친구예요. 먼저 이슈에 굉장히 많은 친구고 사실 현실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혹은 내가 받을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것들이 많을 테지만 이 친구는 할 말을 다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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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